오늘은 화학 파트 중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뿜하는 것도, 가스렌지를 이용해 음식을 하는 것도, 그 가스렌지를 만들기 위해 철을 만드는 것도, 모두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던 화학자들은 많은 화학 반응에 반응성이 높은 산소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산소를 기준으로 화학 반응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배울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예전에 화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학 반응들을 산화 환원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화는 단어 느낌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 산소를 얻어서 산소화 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물질이 가지고 있던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실제 화학 반응식을 보고 물질이 산화하는지 환원하는지 구분해 봅시다. 지금 알려주는 2단계만 잘 따라하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나와도 다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반응물 중에서 산소, 수소를 제외한 특이한 원소 찾아내기. 여기 3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는 산소와 수소를 제외하니 구리가 눈에 띄네요. 체크.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는 산소와 수소를 제외하니 CH4에 CE가 눈에 띕니다. 일단 체크. 세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는 FE, 철이 눈에 띕니다. 체크. 1단계는 이렇게 특이한 원소 핑만 하면 끝입니다. 2단계. 체크한 원소가 반응 후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확인하기.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구리는 화학 반응의 결과 산소와 결합했습니다. 즉, 산소를 얻었으니까 구리는 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리가 얻은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구리와 반응한 산소에게 얻었겠죠?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구리에 의해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CH4에 C를 픽했으니 반응 후 C를 추적해봅시다. 추적한 결과 CO2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산소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CH4는 산화되었습니다. 그럼 CH4에 산소를 준 건 2O2에 해당하는 산소니까 이번에도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학 반응식에서 Fe, 철을 픽했으므로 반응 후 철을 추적해보면 원래 Fe2O3였는데 반응 후에는 Fe가 되어 있네요. Fe2O3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산소를 세상에 환원했습니다. 그럼 환원한 산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Fe2O3와 반응한 CO, 일산화탄소가 얻었겠죠? 즉, CO는 산소를 얻었으니 산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원소를 픽하고 그 원소가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추적해보면 산화와 환원을 금방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을 해석하면서 산화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었나요? 또는 환원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죠? 산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한테 산소를 받아와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산소를 줘서 환원이 일어났을 겁니다. 즉,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 표 아래 별표 친 곳에다가 이쁘게 잘 적어놓으세요. 이 문장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괜히 보기에 항상이랑 무조건 이런 말 들어간 건 100% 틀린 거지 하고 제껴버리지 말고 지금 이 내용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 내용은 그래도 좀 이해할 만 했죠? 이번 내용으로 기초를 잘 쌓아놔야지 다음에 배울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이번 주말에 예습 한 번씩 하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아래 표에 있는 화학 반응식으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를 찾아보고 다한 친구들은 뒷장 문제를 풀면 됩니다. 화이팅!